자, 그러면은 주인호인들 해서 하나씩 뽑아서 이렇게 넘길게요. 아, 이거 어려웠다. 어려웠다. 이거 어디 갔다, 저거. 저희 돌려주고 오세요. 그럼 건이 한 번 읽어줄래요? 네. 숙소에서 빨리 씻고 씻기 대 쉬고 나서 씻기.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떤 편? 근데 시간대, 시간대 좀 다른 것 같아, 솔직히. 그러면 스케줄 끝나면 늦은 시간 있다. 새벽이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늦게 끝났는데 만약에 한 두 시간 있다가 나가야 된다. 그러면은 그냥 잤다가 나갈 때 씻고 좀 시간이 많이 잘 수 있는 시간이 딱 그렇게 씻고 자고 할 뻔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나는 근데 무조건 씻고 자는 것 같아. 약간 늦건 일찍이건 나는 무조건 씻고 쉬는 것 같아. 나중에 귀찮아서 이게 왜 박수 치는 거예요? 멋있어 멋있어. 그쵸? 근데 저도 살짝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무조건 씻고 자는 호흡인 것 같아요. 정말 반응이 아니라. 나도 말해 박수 쳐줘.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방금 어떤 달림이 그런 말이 생각해요. 화농했다? 화농하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에요. 지갑. 갑작스럽게 잠이 들어버리는 약간 문병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하죠? 그 기면증. 순식간에 약간? 네. 기면증. 푹 잠드는 걸 화농했다. 목류병 말고 기면증.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저도 빨리 씻고 쉬는 게 좋긴 한데 어제 서서 샤워하면서 졸아서 중간에 한 적 한 세 번 있어서 진짜요? 씻다가 진짜 무서웠어요. 씻다가? 근데 서호 형이 씻어야 되니까 나를 구해주긴 하겠지 하는 안정감. 구해줬어요? 네? 구해줬어요? 아니 그냥 제가 제 발로 걸어 나왔어요. 네. 다행히 스스로를 구했네. 멋있네요. 잘 짰습니다. 소호 형 형. 나는. 나는 1번. 빨리 씻고 쉬기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근데. 진짜. 진짜. 피곤하면. 뭔지 알지? 바닥에. 자자. 그래서 침대가 아니라 바닥에 누워서 한 시간 정도. 서호 형 진짜 어쩐지 알아요? 진짜 피곤할 때면. 특히. 그. 데뷔 초창기 때. 그 뭐야. 뮤비 찍고 나서. 뮤비 찍고 나서. 뮤비 찍고 나서. 우리 화장실 한 개밖에 없을 때. 막. 그럴 때는 서호 형이 그냥 가서. 바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침대 앞에 있으면. 그냥 이 상태로 그냥. 기절해요. 그냥 맨바닥. 바닥에 누워. 그냥 맨바닥. 이대로 이대로. 이러고 있다가. 한 두 시간 지나잖아요. 그럼 미라처럼 갑자기 슥 일어나가지고. 그때 우리 집. 되게 신기해요. 맞아. 옛날에 옷방에 잘 누워 있었어. 아 맞아. 옷방. 옷방에 잘 누워 있었어. 지금은 거실 한가운데 누워있어요. 네. 지금은 그냥 진짜. 여전하네. 여전하네. 내가 이거는. 만약에. 건이가 씻고 있어. 근데 내가 못 기다릴 것 같다. 그러면. 그냥. 침대가 아니라. 바닥에 그냥 이렇게 누워서. 이러고 그냥. 한 시간 자고. 이렇게 일어나서. 그 다음 시간. 아. 일부러 불편하게. 약간 잠을 자는 건가? 아 근데 난. 편해해. 편해해. 아 난 그래서 나는. 나 씻는 거 기다리는 줄 알고. 형 씻으면. 그래서. 뒤통수 깨우지 말래. 뒤통수가 좀 납작해진 건가? 맞아? 뒤통수 미남이니까.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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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질문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저희 건데. 멤버들의 하이퍼리얼리즘. 현실 잠옷은? 뭐라고요? 진짜. 아까 저희가 잘 때인데. 진짜 현실 잠옷. 입고 자는. 무엇이냐. 저 같은 경우에는. 극세사. 흑세사요? 흑세사라고. 네. 흑세사요. 흑세사. 아니 잠깐만 왜 이렇게 잘하지? 아까부터? 아니야. 나 아직 복화솜. 복화솜이야. 복화솜 이불을 덮고 자는 편이고요. 그래서. 건이는요? 저는 그냥 그때그때는 달라요. 잠옷 입어요. 그냥 이런 거. 잠옷 여러 개 입어서. 잠옷 챙겨 입고. 잠옷 다 입어서. 없으면 그냥 티셔츠에 바지 입고. 저는 약간 뭐였지? 숙소 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 그 뭐야. 잠옷. 그 파자마를 챙겨서 입는 사람을 처음 봐가지고. 사실. 아 진짜? 수련회 가거나 학교 때는 그러잖아요. 그 중에서 파자마 챙기는 사람 못 봤는데. 그게 처음 갖고 칠 거 건이었어요. 벌써 신기했었습니다. 전 동주 보고 입기 시작했는데요? 원래 그 전에 안 그랬어? 응. 저는 그냥 티셔츠에 반바지 입고 자다가. 아 근데 또 달림들이 잠옷을 많이 선물을 해주고. 동주가 처음 잠옷을 입었어. 동주 원래 입었어. 그래서. 야 어떻게 잠옷을 입고 자냐 신기하다 했는데. 나도 있는 김에 한번 입어볼까 했는데. 생각보다 편하더라고. 그래요? 맞아요.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전 아직도 잘 챙겨 입어요. 그래서 요즘 털 겨울이어서 털 잠옷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요즘 계속 까먹고 있어요. 그러면 잠옷을 왜 이불을 안 덮어? 이불도 덥지. 덥지 않나? 답답하죠 오늘. 추운데. 추운데? 추워. 응. 진짜? 아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어. 나는 이거 하고 이불을 덮으니까 창문은 좀 열었으면 좋겠네. 아 문제 알죠. 밖은 시원하고. 아직까지 세요.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 집은 약간. 보일러를 쓰게 안 틀어. 그러니까 적정만 틀고. 그러니까 너무 또 뜨겁게 틀어놓으면. 뜨거워서 깨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적당히 틀고. 그냥 5개 자는 편? 짜증 мой? 랑 Länder 좋아. ESTRO 저희가 뽑은 질문은요. 내 핫개토끼다. 네가 뽑었잖아요. 우리가. 제가 뽑은 질문은요. 묻진 으른 그룹 원워스. 이슬라이브 할 생각 있나요? 만약 하게 된다면 어떨 것 같은? 뽑는 사람 천재 아이돌 그! 사실 이 이슬라이브는. 저는 제가 이슬 라이브가 한창 핫했던 콘텐츠였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제가 데뷔 전부터 팀장님한테 항상 노래를 불렀어요 저희 데뷔하면 이거 꼭 할 거예요 약간 그랬었는데 그리고서는 이제 매년 저희의 기념일이 돌아올 때마다 이번에 이거 하는 거 어때요? 이거 하는 거 어때요? 한데 열심히 맨날 아 안돼 아직은 너무 일로 이러셨는데 올해도 열심히 또 어필 중입니다 내년에 하면 안돼요 이러고 어필 중인데 언제 할 거 하는 거 원해요? 언제 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매년 어필 중입니다 고마워요 저는 이슬 라이브는 자신 없어요 왜요? 저는 술 먹으면 목이 부어요 그래서 노래는 안 맞는 거야 그러면 근데 요즘 보니까 이슬 라이브가 꼭 노래를 부르진 않더라고요 그냥 멤버들끼리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거 Q&A 오면 질문 같은 거 답하기도 하고 그런 건 좋아요 한번 체험해주세요 근데 목 부은 거 치고는 괜찮아 보이던데 네? 네? 아 뭐라고요? 목 부은 거 치고는 괜찮던데요? 제가 봤을 때는 얼굴이 보이던데 네? 그냥 옛날에 봤을 때요 아니 그러니까 노래는 잘 못하겠던데 알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다음에 한번 저희가 언젠가 기회가 될 때 꼭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어떻게 될 것 같음이 써있어가지고 아무리 컨텐츠여도 형들라인은 안 먹지 않을까라는 저의 추측이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 근데 그치 달린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나는 술을 못 마셔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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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술 진짜 한 모금도 못 마셔가지고 와 반응이 아닌데 그땐 몇 명 먹지 않았어? 저? 옛날에 주량 말했었다고요? 옛날에 주량을 말했었다고요? 아 그때 왜 꿀 못 썼었는데? 무슨 소리예요? 채팅할 때 얘기했었는데 몇 명이 아닌데? 얼마큼이라고 했었어요? 한 명? 한 명? 아니 한 명 아니 한 명 싼 명이야 내가 본 것만 두세 명이었어요 대박 와 두세 명? 서호 형은 레알 군집 누른입니다 오우 오우 술고래 아니에요? 술고래? 오우 육각형이 이유가 있네 아 주리요? 주량이 있나 보다 아 주리요? 주량이 있는 거 아니에요 형? 어쨌든 나중에 하게 된다면 좋을 것 같네요 언젠가 저는 근데 저도 언젠가 꼭 해야 할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달린들이 요즘 더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거 하면은 시온이의 매력이 아주 굉장히 뿜뿜할 것 같아요 아 저는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는 저를 위한 원어스 환웅만을 위한 있을 라이브를 본 적이 있거든요 실제로 실제로 저는 본 적이 있어요 멤버들을 못 봤겠지만 들어와요 진짜 위즈 투어 때 저는 봤었거든요 무려 15분에서 20분 가량을 논스탑으로 끝까지 아주 명창이에요 시온이는 사실 그래서 한 대 맞고 잤죠 명창이에요 명창 어 아무튼 저는 기대가 됩니다 저 이거 할 때야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애도 양해하지 말고 그래요? 자신있죠? 어우 저는 다음날 스케줄만 없으면 아 근데 그거 저는 생방송 라이브 투키죠 방송 못 왔는데 우주 방송 라이브로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지킬 걸 지키죠 네 이상한 말도 안 하고 형들이 굉장히 저보고 약간 술이 먹으면 이제 진짜 뭐냐 순댕이가 된다 이러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꼭 하고 싶네요 증명하기 위해서 그 정도는 아닙니다 좋아요 좋아요 멤버들 우리 일어날까요? 왜요? 너무 졸려요 그러면 앉은 한숨 자 앉은 자세에서 한번 포도타임 포즈 한번 추천받아볼까요? 그래 앉은 김에 건이가 졸리지 않게 건이가 한번 뽑아봐요 어 나 있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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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음악 방송 대기실에서의 요한웅이 자는 포즈 제가 제가 사진을 찍었거든요 네 요한웅 어떻게 자고 있었냐면요 요한웅 요한웅 이러고 자고 있었어요 봤어요 이러고 자고 있었어요 포인트는 저 팔 저 삼각 라인 사이에 쿠션이 하나 껴 있었어요 네? 아니 근데 그 포인트는 이거였어 이게 반지 반지 스타일리스트 분께서 반지를 끼워야 돼가지고 한우님 혹시 손만 하나만 꺼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대로 잡는 거예요 스타일리스트 님은 이제 그 손으로 이제 반지를 끼웠다가 아 이거 안 맞네 하고 빼고 그러고 이제 그분은 일이 끝나셨고 또 환영이 이런 거 자는 거야 이런 거 계속 자고 있었는데 끝났는데 또 헤어가 망가지면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약간 뒤통수를 살리면서 이렇게 잠덮는 기억이 나네요 그렇지 그렇지 노력이 느껴졌어요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허락해 주시겠나요? 올리는 거를? 어? 그렇다면은 딜 한번 갈까요? 서우 형? 어떤지? 조보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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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자 요걸로 딜을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솔직히 잠옷 콘텐츠 과당 죄송합니다 잠옷 콘텐츠 과당 혹시 뭐야? 아 나 그거 뭔지 모르겠어 아 제가 서우 형도 안 보여줬나 봐요 아니 서우 형이랑 나랑 그 이거 빨리 숙소에서 가져올게요 하고 막 뛰다가 그 빗밀에 그 아 맞아 빗길에 미끄러워져가지고 넘어졌거든 아이 그건 나는 모르겠고 일단 어떡하실 거예요 아 근데 여러분 그 조코송이 너무 귀여워요 그러니까 조코송님들아 근데 나는 형은 아는 상황이고 나는 솔직히 이거 어떻게 찍혔는지 모르잖아 아니 아니 그 내가 내가 이상하게 찍었겠냐 나도 형 이상하게 안 찍었어 아니 근데 진짜 입덕 포인트예요 진짜 멤버들이 귀엽다고 했잖아 귀여워 귀여워 근데 실제로 오늘 오늘 왔던 달님이 실제로 그거 형한테 컨펌 받는다고 했었는데 컨펌 안 해줬나요? 네 아 안 돼 안 돼 한 분이 컨펌 배신 받으러 갔거든요 이 사진 올려달라고 아니 근데 본인이 너무 싫으면 아 이거는 그러면 어둠 속으로 네 아 알겠습니다 언어스의 어둠 속으로 그러면 그러면 소형부터 어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화농 삼각 포즈로 오케이 오케이 화농 스포 아 여기서 화농이 보면 오케이 그 사진 보면 돼요 아 포즈도 받아야지 그치 맞아 맞아 그래 얘기가 왜 셌지? 자 그럼 건이가 일단 포즈를 일단 받아볼게요 하나 둘 셋 짱 빨라 보라돌이님 보라돌이님 에어플레인 할 때 이거 보라돌이님 보라돌이님 깨기 대면 아 오케이 오케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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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아이디어 하나 더 내가 할래 그래 렛츠고 A B C 유일하게 아는 영화에요 셋 유일하게 아는 영화에요 유일하게 아는 영화에요 유일하게 아는 영화에요 골랐어요 그래서 네 찐 리액션이다 시나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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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은 똑바로 불러줄 수 있다 알겠어 강아지랑 것도 강아지랑 것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살며실부터 가볼까요? 살며실부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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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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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플레이 지금 다리에 27th 지금 이 자리가 더 좋아요 네 오케이 그럼 원래 자리 원래 자리 근데 원래 자리에서 하는 게 더 의미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지금이 더 좋아요 아 근데 한웅이 어깨에 기대기 힘들어 형 여기 끝에 있는 사람은 누구한테 기대? 내 어깨 태평양이야 그냥 잘 아니야 요즘 귀여운 거에 귀여운 거 애기 닿게여 애기 닿게여 맞아 애기 닿게여 애기 닿게여 5 6 7 8 짠 누구야 마이크 내리고 이거 오 마이크 내려둬 일부러 안 닿는 거 아닐까요? 귀여워 난 형이 어때? 아 귀여워 요즘 위험한 위험한 포토타임이네요 생각보다 포근하네 자겠는데? 우리 기분았나 봐 그 시나몬 수리언부터 시나몬 했을 거예요 롤롤롤 시나몬 롤? 뭐가 다른 거야? 시나몬 롤 아 시나몬 롤 시나몬 롤 시나롤 신아몸 롤 지금은 무슨ē 시나몬 롤 쓰레나 그래 오케이, 렛츠 고, 건기 노 왜 튀겨? I'm not ready 아, 우리 할 게 좀 많네 빨리 찍어야 돼요 너가 못돼 튀겨 아, 우리 할 게 좀 많아요 나 골반 튕겨 푸셔 간사래요 푸셔 간사래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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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레이 예 오늘 굉장히 고양이기가 왜 왜 왜 뿔 같다, 그냥 악마 뿔 같다 뿔 같다 맛있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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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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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다음, 레이 뿐에 지목 서호 어 레츠 고 X2 Get your money 눈agna! 안 귀여워 짱이요 안녕! 다음 해주세요! 똥주! 그 누구도 관심 주재함을 것 같아요 유연해. 받아줘. 몰라. 그거는 지목하네. 귀여워. 형들 귀여워. 귀여워. 진짜 귀여워. 진짜. 아 귀여워. 뒷놀이 너무 귀여워. 진짜 귀여워. 다음. 이동. 아 길쭉하게 길쭉하게. 그렇지 그렇지. 다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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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측 볼게요. 자. 가운데 보실게요. 좌측 보실게요. 좌측 보실게요. 자. 귀 변합니다. 뿅. 띠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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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보실게요. 왼쪽 왼쪽. 뒤쪽 뒤쪽. 뒤쪽. 뒤쪽도 봐요. 여기. 여기. 위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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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래쪽. 잘했어요. 짝짝짝. 다음. 여완웅. 아 오케이. 다음 여. 여완웅. 위에 일어서서. 왼쪽. 좌측. 슛이. 세ft.. 오른쪽. 뒷쪽. 좌측. 자. 이제 곰돌이로 배신. 자. 자. nä önemli. vecатели. 별로예요. 왼쪽. 좌측. 왼쪽. 좌측. 앞쪽. 좌측. Whoops. 자. anti-fety의 왼쪽. 반갑습니다.